동창이 겨우 밝아오는 새벽녘에 옥참봉이 이부자리 속에서 마누라 정의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다. 집사가 처마 밑에서 아래였다. 나으리 젊은 선비가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옥참봉이 헛기침을 하며 일어나려 하는데 마누라가 눈을 흘리며 사적으로 옥참봉을 옮았다. 부엌에 사머리 덜어 차 한 잔 끓여주라 하게. 마누라가 등줄기에 땀이 흥건히 뱀 후에야 옥참봉을 풀어주었다. 그제야 허리춤을 올리고 탕권을 쓴 옥참봉이 앞마당을 건너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 벌써 젊은 선비 세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보따리를 두루마기 자랑 밑에 숨기고 있었다. 피 땀 흘려 공부해 과거에 붙으면 뭘 하나 임용이 안 되는 것을 집안의 든든한 뒷줄이 없는 과거 합격자는 세월없이 기다리다. 마침내 매관 매직 허강꾼을 찾아가는 것이다. 옥참봉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옥참봉 마누라의 재정숙이 천하의 세도가 이참판이라 마누라 덕대게 과거 합격자와 이참판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허강꾼이 되었다. 옥참봉은 과거 합격자가 보따리마다 싸우는 산삼이며 우황 녹용 금수저 은주발 등등 값비싼 뇌물들을 반은 떼어놓고 이참판에게 들고 간다. 그러면 이참판은 당연하다는 듯 챙기고선 언제나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다리라고 전해라 라고 이른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금은보와의 산삼 녹용을 하도 많이 받은 이참판은 누구 하나를 꼭 집어 표수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옥참봉은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다. 뇌물의 반을 떼어먹은 죄를 졌는데다. 이참판은 허구한 날 기다리라고만 하니 중간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무과 합격자 채무성은 꼴끄럽기 그지없다. 참봉어른은 이치부책 좀 보시오. 재작년 3월 열이튿날 산삼 열두풀이 9월 초다세에 우왕한 돈 작년 4월 보름에는 금송아지 한 마리 10월 스무다세에는 남산 한 덩치에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옥참봉은 움찔했다. 참봉어른 문전옥답 다 팔아서 갖다 바쳤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제는 호구지책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안 되면 돌려주시지요. 옥참봉은 은근히 겁이 났다. 그날 저녁 이참판이 퇴청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갔더니 그날따라 궁중연회가 있어 늦게 귀가한다는 것이 아닌가. 옥참봉은 답답한 마음에 집사를 데리고 주막에 갔다. 술잔이 몇 순배 오가는 사이 옥참봉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 찬판이 여색을 탐하는 것은 진작 알았지만 그렇게 악심의를 가진 줄은 미처 몰랐다. 이 찬판은 어린 기생머리 올려주는 것도 싫다. 천하일색천역 옷걸음 푸는 것도 싫어한다고 했다. 조조를 닮았는지 오로지 남의 여자만을 담안다고 했다. 못생겨도 늙어도 유부녀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어느 날 밤 최무성이 마누라를 데리고 옥참봉 사랑방에 왔다. 마누라는 방구석에 돌아앉아 치마폭에 얼굴을 묶고 하염없이 흐느꼈다. 당신이 벼슬을 얻지 않아도 좋으니 그렇게는 못하겠소.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최무성이 마누라의 등을 두드리며 울분을 토했다. 여보, 이제 우리는 농사 지을 땅 한댁에 없다는 것을 당신이 더 잘 알잖소. 내가 목을 매다는 걸 봐야 되겠소. 그이 최무성도 같이 흐느껴 울었다. 뻑금뻑금 담배만 피우고 있던 옥참봉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부인 딱 하룻밤만 나는 목석이다 생각하고 옥참봉이 앞장서고 장옷을 눌러쓴 최무성의 마누라가 뒤따라 이찬판댁 사랑방으로 갔다. 이튿날 최무성은 바로 적순 부위로 등용되었다. 그러나 최무성의 마누라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첫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멀리멀리 사라졌다.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날 이름난 의원이 이찬판댁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 의원이 조용히 말했다. 대감 양울에서 고름이 이렇게 나는 걸 보니 매듭니다. 이 찬판에게 매듭을 안겨주고 흔적 없이 사라진 최무성의 마누라는 마흔이 가까운 태물 기생이었다. 나루토 주막집에서 엽전 한잎에도 치마를 벗는 삼패창기였던 것. 그녀가 최무성에게 받은 돈은 약과였다. 그날 밤 현란한 요분질로 이 찬판을 녹여 두둑한 해우값까지 챙겨 주랭랑을 친 것이다. 젊은 신간 사또가 강원도 영월에 부임했다. 그 이름은 공덕수. 나이는 아직 서른에 못 미쳤지만 신혼 서판에 모자람이 없었다. 게다가 후독한 인품에 인의를 중히 여겨 한점 부끄럼도 없었다. 공 사또는 처자식을 한양에 두고 홀로 내려와 동원에서 호라비 생활을 했다. 이를 알고 육방관석이 진수성찬을 차려 질폰하게 연애를 베풀자 공 사또는 휘어진 상다리를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가전 아양을 떠는 수총 기생의 손목 한 번 안잡고 연애를 파했다. 이후 모든 관리들은 그달 녹봉에서 연애비를 공제한 걸 알고선 아연실색했다. 정월 대보름이 코앞에 닥친 어느 날 공 사또가 이방을 불렀다. 대보름날 동원 마당에서 윷놀이와 널뛰기를 한다지. 네 매년 해오던 전통이라. 그날 효부 연려상도 주게 상 받을 사람을 찾아 버렸다. 행사를 취소하랄까봐 조마조마하던 이방이 냉큼 대답한다. 나으리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초신의 며느리 빼고선 효부 연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고을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초신의 3대 독자 외아들한테 시집원 열일곱 홍시리는 반년도 안 돼 청상과부가 되었다. 새 신랑이 죽고 나서 입떡을 하더니 유복자를 낳아 그대게 대를 이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시부모가 손자를 보자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듯 손자를 품속에 안고 살았다.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홍시리도 아들에게 저줄 물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며느리가 아이를 얻고 야만도 주라도 할세라. 이초신의 외에는 밤새 아이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다. 날이 새면 홍시리 품에서 손자를 뺏어갔다. 손자가 젖을 떼자 이초신의 외에는 밤에도 데리고 잤다. 손자는 제 어미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했다. 그렇지만 홍시리는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다.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푹하면 고깃국을 끓여올리고 이 초시에 비단 마고자를 짓고 시어머니의 공단 장옷도 마련했다. 정월 대보름 영월 고을 백성들 앞에서 삿도는 홍시리에게 초부상을 내리고 연료비도 동원받게 세웠다. 그런데 인위와 예절을 중히 여기는 홍사또 귀에 묘한 소문이 들어왔다. 점자는 이진사와 술잔을 나누며 시를 짓는데 그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 삿도 나으리, 동강 주막에 가끔씩 돈 많은 거상이나 부잣집 도령이 들러 하룻밤 개꼬를 푸는데 그 상대가 주모나 기생, 유녀가 아니랍니다. 시문에도 능하고 말과 행동에 품위가 있어 억만금을 주더라도 천박한 남정내에게는 몸을 주지 않는답니다. 은밀하게 이틀 전에 주모에게 예약을 해야 되고 이상한 것은 그 여자가 각시탈을 썼답니다. 이불 속에서도 탈을 써. 남자가 벗기려 들면 은장도를 빼든다네요. 호사가들이 지어낸 헛소문인지. 정선 금강에서 노다지를 찾았다는 광산주가 이틀 전 주모에게 예약을 하고 금침 깔린 안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삼경이 가까워지는 늦은 밤 주모가 들어왔다. 나으리 오래 기다렸습니다요. 왔습니다. 약조하신 대로 절대 탈을 벗기면 안됩니다. 장옷으로 부문만 남기고 온몸을 가린 여인이 들어와 장옷을 벗었다. 소문대로 웃는 모습에 각시탈을 쓴 여인이 붉은 매화가 수노인 비단치마에 연녹색 저고리를 우아하게 입고 살포시 앉았다. 낭자도 한잔하구려. 여인이 뒤돌아앉아 탈을 올리고 술 한잔을 비웠다. 저도 대인께 약주 한잔 올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은쟁반의 옷굿을 구르는 소리다. 젊은 금강주와 각시탈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나누며 매화시도 한 구절을 주면 대구절을 척척 받아 넘겼다. 술상을 치운 뒤 각시탈이 저고리 옷걸음을 풀고 치마를 벗자 촛불 역광에 망사 속치마 속의 여인 내 몸매가 고혹스럽게 드러났다. 금강주가 후 촛불을 끄고 눌러섰던 갓을 벗었다. 일진 광풍에 몰려온 목구름이 폭우를 쏟고 천둥, 번개에 하늘과 땅이 붙어버렸다. 이튿날, 봄볕이 내리쬐는 봉헌 마루의자에서 코까지 골며 낮잠을 자곤한 홍사또가 혼자 중얼거렸다. 맞아, 틀림없어. 아무리 얼굴을 가렸지만 효부상을 탔던 그 여인이야.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려주고 안방에 들어놓은 홍시리는 저작거리에서 30미나 떨어진 노루목 고개 아래 조그만 주막에 가무잡잡한 젊은이가 당나귀를 타고 와서 다리를 살짝 절며 앞마당 평상에 앉았다. 허우대가 번듯한 말잡이가 당나귀를 주막집 삽작박 감나무에 고삐를 메워두고 뒤따라 들어왔다. 개다리 소반에 국밥을 들고 나온 늙은 주모가 씩 웃었다. 나귀 탄 주인과 고삐 잡은 하인이 바뀌었으면 어울릴 건데. 겸상을 하라고 한 상에 국밥 두 그릇을 올렸는데 말잡이 하인이 얼른 국밥 그릇을 들어 평상 바닥에 내려놓았다. 국밥을 비우고 나서 당나귀 주인이 주모 손바닥에 밥값을 놓자 늙은 주모가 깜짝 놀라 두 눈을 왕방울만하게 떴다. 밥값은 30전인데 무려 30냥을 쥐어준 것이다. 늙은 주모를 앞세워 안방으로 들어간 젊은이는 주모와 머리를 맞대고 한참이나 소군대더니 엷은 미소를 띈 채 당나귀를 타고 떠났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작거리 요리집에 당나귀를 탔던 볼품없는 젊은이와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기품있는 젊은이 둘이 마주 앉았다. 먼저 당나귀 주인이 인사했다. 2초시라 불러주시오. 그런데 나를 만나자는 이유가 뭐예요? 조조가 약주 한 잔을 들이켠 뒤 말을 꺼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소. 훈장님의 따님인 연아와 혼약을 맺었지요. 2초시가 깜짝 놀라자 조조는 헛기침을 하고선 싸늘하게 내뱉었다. 연아는 내 여자요. 2초시가 벌떡 일어나 술잔으로 그를 내리치려 하자 조조는 눈도 깜짝이지 않은 채 대꾸했다. 연아에게 물어보시오. 오른쪽 사타고니에 검은 점이 있느냐고. 2초시는 털썩 주저앉아 혼이 빠졌고 조조는 발 딱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훈장님 외동딸 처남이인 연아와 이대감 둘째 아들 2초시의 혼약은 그렇게 깨지고 말았다. 연아가 치마를 덮어쓰고 저수지에 뛰어들었지만 조조의 말잡이 바우가 건져내 목숨을 맘대로 끊을 수도 없게 되었다. 정말로 조조는 연아와 정분을 나눴는가? 아니다. 18년 전 훈장님의 부인이 연아를 낳다가 죽는 바람에 후초가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행실이 좋지 않아 1년 만에 쫓겨났고 이리저리 색주집을 떠돌다가 노루목의 주막집 주모가 됐다. 조조는 그날 주모에게 돈을 듬뿍 쥐어주고 연아의 신체 특징을 물었던 것이다. 결국 연아는 조조의 신부가 되었다. 21살 조식을 무사람들은 조조라고 불렀고 그 자신도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했다. 그는 주욕을 12번 읽었고 삼국지도 36번 읽었다고 소문이 났다. 누군가 그에게 정말 그렇게 읽었느냐고 물어보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 오른다리를 절룩거린다. 그가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건 편하게 가기 위해서라기보다 다리 져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함이다. 3년 전 장에서 당나귀를 사온 날 조조는 서당 친구인 동갑내기 칠수를 불렀다. 늙은 호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사는 칠수는 육척 장신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호남이다. 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나야 뭐 호구한 날 화전 밭대기에 매달려 입에 겨우 풀칠하지 뭐. 너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한 달에 50냥 줄게. 머슴들 1년 3경이 120냥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50냥이라니.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친구지간은 허물고 주종관계를 요구했다. 이후 칠수는 이름도 바오로 바꾸고 조조를 나으리라고 불렀다. 조조의 돈벌이 수단은 간사한 깨였다. 사악한 짓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비열하고 음흉한 놈들이 조조를 찾아오면 기상천외한 술수로 이를 송사시켜주고 거금을 받는 것이다. 조조의 명성은 널리 퍼졌다. 바오의 호르머니가 저승길로 갔는데 조조는 문상도 오지 않았다. 50리나 떨어진 곳에서 500석 부자의 기둥뿌리를 빼려는 큰 음모를 진두지휘하러 조조가 그들이 보낸 가마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가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안방에 연화도 없고 바오도 없었다. 다락 깊숙이 숨겨둔 금은보와 괴짝도 없어졌다. 조조에게 머리를 쪼개는 두통이 찾아왔다. 폐약이 무효. 1년도 못 가. 그는 두통으로 죽고 말았다. 함경도 갑산 사또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길은 요란했다. 말 다섯필 잔등엔 호피 여우가죽 수달피 말린 웅담 호걸 산삼 하수호 등등 값비싼 개마고원 특산품들이 바리바리 실리고 금은보와 묵직한 전대도 실렸다. 칼을 차고 창을 든 포졸넷이 호위하고 집사와 하인 셋이 따르는 긴 행렬이 화덕령 협곡을 지날 때였다. 우르르 쾅쾅 절벽 위에서 바위가 연달아 떨어지며 화살이 빗발치자 이임 사또 행렬은 홈비 백산했다. 이튿날 동원에서 육방관석이 나오고 보부상의 허사가들이 발걸음을 멈춰 화덕령 협곡은 장터처럼 법석거렸다. 사또 행렬은 구름처럼 흩어져 그림자조차 안 보였다. 오직 사또만이 발가벗긴 채 소나무가지에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불뜨기 배엔 괴지라고 적혀 있었다. 뻔히 개마고원에 털을 잡은 산적들의 소행임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토벌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값싼 감명의 병방이 포절 4,50명을 데리고 나타났지만 토벌 신용만 하다가 내려갔다. 몇 년 전 평양에서 광군 천여명이 몰려와 개마고원에 군막을 치고 장기전을 펼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살을 내는 강추위에 봉상을 입어 발가락을 자르는 광군들이 늘어나고 눈이 가슴팍까지 쌓이자 얼어 죽고 굶어죽는 사랑까지 속출해 아무 소독 없이 하산하고 말았다. 어느 봄날 혼례를 올린 지 두 달 된 세신부가 값싼 친정으로 신행길에 올랐다가 해물령에서 산적들을 만났다. 수행 하인과 가마꾼들은 불뿌리 도망가고 18살 어린 신부는 가마재 산적들에게 납치됐다. 신부의 시댁은 해산 최고 각부 심찬복례로 신앙은 17살 3대 독자다. 노다지 광산을 차고 앉아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대대로 자선이 귀했다. 신부의 친정아버지 장연은 무관으로 북경수비대인 해산진성에서 병마첨 절제사로 나라의 녹을 먹다가 쾌임 후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장연은 해산에 있을 때 심찬봉과 어울렸던 인연으로 사돈이 된 것이다. 진정 신행길에 새 신부가 산적에게 납치됐으니 양쪽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그렇지만 갑산 동원에서는 신임 사또가 병방을 시켜 포졸들을 데리고 산적을 잡으러 가는 흉내만 낼 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해산 갑부인 시집에서도 그저 한숨만 쉬더니 1년이 지나자 새 장가를 들었다는 소문이 사던 때까지 들려왔다. 개마고원에도 늦게나마 뽑히고 세우는 봄이 왔다. 나이 지긋한 부모와 장성한 아들들 한가족이 말 세 마리의 이불이며 솥등, 살림살이를 잔뜩 싣고와 산자락 주위 넘는 땅에 털을 잡았다. 남정내들은 모두 텁스룩하게 수염을 길렀다. 기엄띠엄 떨어져 사는 개마고원 화전민들은 이들을 털보네라고 불렀다. 털보네 산부자는 말을 타고 개마고원 구석구석을 훑고 다니며 토끼, 공, 노루, 멧돼지를 사냥해 이웃에게도 나눠주며 인심을 얻었다. 그러던 어버날 한때의 산적들이 털보네 집에 들이닥쳐 일가족을 밧줄로 묶었다. 너희는 개마고원 산적들의 산체를 정탐하러 넘어 간첩들이렸다. 관솔 불빛의 칼날이 번쩍이자 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요, 우리는 그저 사냥꾼이오라며 부인했다. 그때 젊은 산적 하나가 앞으로 나서 포박당에 꾸러앉은 털보네 산부자를 유심히 살피더니 아른 척했다. 갑산서 따님을 찾으러 올라오신 장자연자 어른이시죠? 이경이 안 돼 납치됐던 세 신부를 데려왔다. 이들 가족은 서로 얼싸 안고 눈물바다를 잃었다. 호우대가 멀쑥한 젊은 산적이 장연에게 큰절을 올렸다. 스물다섯 살 차홍은 일찍이 무과에 급제했으나 뇌물을 안 받쳐 임명이 안 되는지라 신문고를 켰다가 오히려 옥에 갇혀 1년을 살았다. 이들은 나라가 썩었다고 울분을 토하며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산채는 어디 있어? 산채는 없습니다. 화전 및 너와 집이 모두 산채이죠. 산적 두목 차홍과 장연의 딸이 홀레 날짜를 잡았다. 새 신부가 친정어머니에게 귀속말을 했다. 해산 심찬봉 3대 독자는 고자야. 두 달 동안 내 옷고름 한 번 안 풀었어. 비록 납치돼 왔지만 차서방은 오늘까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 엄마, 나는 아직 수천여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 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 효실이 부잣집 노대감에 외아들에게 시집 갔다. 인물 좋고 착하고 예절바른 효실이 시집을 잘 갔다고 동네가 떠들썩했다. 그런데 효실은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친정신행길을 다녀오고 바로 알아차렸다. 시집 식구라고는 시어머니 하나뿐이어서 극진히 모시겠다고 다짐했지만 새침한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효실의 오장육부를 뒤집기 일수였다. 한 번 풀어보고 하도 기가 막혀 그대로 처박아 놓았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것도 혼수라고. 으이그. 효실은 우물가에서 실컷 울고 난 뒤 채소하고 들어오는 게 일상사가 되었다. 두 살 위에 신랑 용무도 제 어미한테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제 색시 치마폭에 쌓여서 제 어미를 허수아비 보듯이 하니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아들이 곡뿌리라도 걸릴라 치면 전연히 우리 아들 진을 빼버려서 라며 분노했다. 어느 날 밤엔 둘이 한참 문 후에 정을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에헴 에헴 해대 뜨거웠던 신랑 신부가 사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러나 효실은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며느리에게 본대가 없어서 흥하고 콕방귀를 뀌었다. 선비 집안에서 사서 상경까지는 못되었지만 사자서와 명심보관까지 익혔는데 가막눈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니 효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슬이 시포로턴 시어머니가 알아눕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한풀 꺾일만도 하건만 병 속에 누워서도 도끼를 품고 며느리를 볶았다. 효실은 그런 시어머니어도 동오줌을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그 와중에 자선 귀한 집안에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런데 설상가상 아들을 낳고 나자 남편이 바람이 났다.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오랜만에 효실의 엇걸음을 풀고 방사를 치렀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목석이야 목석 내가 나무토막을 안고 뒹굴었어. 그날 이후 남편은 저작거리 기생집에서 어린 기생의 머리를 얹어주고 살림을 차려 조상 재산날 밤에만 집에 들어올 뿐 아예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효실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가슴을 찢는 소리를 들어도 우물가에서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면 밤잠은 잘 잤다. 그런데 남편이 씨앗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점차 효실의 얼굴은 반쪽으로 변했고 피골이 상접하더니 극기야 요강에 피를 쏟기 시작했다. 결국 어린 형제를 두고 거동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눕혀든 채 효실은 한 많은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삼일장을 치르고 선산 끝자락에 마누라를 묶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 노영무는 앞이 캄캄했다.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제 어미와 엄마 찾으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 어린 두 아들과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했다. 더욱이 죽도록 고생만 하다. 스물셋 어린 나이에 이승을 하직한 마누라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부자 집에 시집 갔다고 온 동네가 부러워했지만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다가 남편에게 보림받고 병들어 죽다니. 창희 엄마 내가 잘못했어. 노영무는 과부가 된 누이를 불러 노모와 아이 둘을 맡겼다. 그러고선 효실의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상투를 풀어헤친 채 통곡으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그의 첩이 전복죽을 끓여서 싸들고 묘지 옆 초막으로 찾아왔다. 노영무는 죽그릇을 빼앗아 산으로 던져버린 뒤 첩을 엎어놓고 대나무 지팡이로 퍽퍽 엉덩이를 후려쳤다. 사람 살려! 라고 외치는 첩에게 내년 때문에 창희 엄마가 죽었다. 삼천배를 올려 용서를 빌어라 하고 윽박질렀다. 첩은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무덤에 절을 하다가 용무가 통곡하는 사이에 도망쳤다. 이때 무덤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두 부류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남편도 있냐 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아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잘해 주지라며 혀를 찼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주막집은 술판으로 이어진다. 토담 옆에 홍매화가 암양을 뿜으며 초롱 불빛을 역광으로 받아 요염한 자퇴를 뽐낸다. 임자는 다리도 아플 터인데 먼저 들어가 주무시오. 나는 술 한 잔 하고 들어갈 터. 점자는 선비가 부인과 겸상으로 저녁을 마치고 주모에게 매실조 한 호리병을 시킨 뒤 부인의 등을 떠밀었다. 홍매화를 쳐다보다 눈을 감고 암양을 깊이 마신 부인은 눈꼬리를 울리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나도 매실조 한 잔 마시고 갈래요. 선비는 점자는데 그의 부인은 홍매화처럼 새끼를 풍긴다. 왼손 소매자락으로 술잔을 가리며 한 잔 마신 선비의 부인은 미끄러지듯이 평상에서 내려와 한마디 던졌다. 너무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오세요. 부인이 홍매화나무를 돌아 객방으로 들어가는데 다홍치마에 가린 수밀도 엉덩이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같은 평상의 끝자락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기공자풍의 장년 선비다. 부인을 객방으로 들여보낸 선비는 골짝골짝 혼자 술을 마시다가 등을 맞대고 앉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형씨 자작하니 영 술맛이 안납니다. 허 나도 그렇소. 소인 이초씨 인사드립니다. 인삼도매를 하는 노가라 하오. 노대인 한잔 드시죠. 주모 여긴 더비아니구이 한접씩 올리게. 매화양에 취해서 매실주에 취해서 이초씨와 노대인은 십년지기인 양 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셔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주모가 처마 밑에 앉아 두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을 유심히 보더니 생긋 웃었다. 봄바람에 심이한 초롱이 까딱일 때마다 어둠을 틈타 노대인은 술잔을 평상 아래로 쏟았다. 몰래 술을 벌이는 것은 이초씨도 마찬가지다. 밤은 기포 상경인데 뒷산에서는 소쩍새가 울고 주모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술꾼들도 이방 저방 제방을 찾아 들어갔는데 두 사람만 끈질기게 술잔을 잡고 있다. 세 명째 매실주를 마시던 중 노대인이 소피를 보고 오니 이초씨가 술상 앞에 고꾸라져 코를 골고 있다. 밤바람에 초롱분마저 꺼졌다. 노대인이 축 늘어진 이초씨를 둘러옵고 객방 쪽으로 가 제 방문을 열었다. 이초씨를 눕혀 이불을 덮어주고 나와선 고양이 걸음으로 이초씨 방 앞으로 가 살며시 문고리를 당겼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인의 힘을 건 허벅지가 어둠 속에서도 금방 눈에 들어왔다. 노대인이 훌러덩 옷을 벗고 부인을 껴안자 그녀는 두 팔로 남자의 목을 감았다. 고쟁이도 입지 않고 소치마만 입은 부인의 다리를 벌리고 절구질을 하자 감창이 심리바까지 들릴듯이 요란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콱 열리며 시퍼런 낫을 지켜둔 이초씨가 웬 놈이냐? 고레고함을 쳤다. 깜짝 놀란 부인이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추며 우악 땀으로 쳤다. 삼강 주막이 발칵 뒤집혔다. 주모가 불을 밝히고 객방 손님들이 뜯어 말려 이초씨 손에 낫을 빼앗아 겨우 살인을 면했다. 나는 잠결의 당신인 줄 알았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와중에 부인이 목을 매려는 것을 주모가 발견해 낫으로 줄을 끊었다. 소란 끝에 봉창이 밝았다. 이초씨가 노대인을 삭도 앞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주모가 막아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초씨 부부는 내성천 나루에서 첫 배를 타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부부가 부지런히 걸어 용궁 고갯마루 고조탄 묘지 뒤 떼짱 위에 앉아 가쁜 숨을 가다듬었다. 적막을 깨고 남자가 운을 뗐다. 마님 이번엔 거금을 우려내고 깨끗하게 마무리 되었네요. 그러자 부인이 시큰둥하게 답했다. 주모에게 삼할 때 주고 나니 칠백냥 밖에 안 남았어. 별거 아니야. 남자가 비굴하게 웃으며 말한다. 마님 제목 좀 없습니까요? 부인이 미간을 찌푸렸다. 자네는 성과급이 아니고 월급이야 월급 지난달에는 완전히 공쳤어도 자네 월급은 나갔어.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답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요. 강계를 가로지르는 장자강은 물살이 급해 장마철만 되면 다리가 떠내려가 버린다. 가을 가문에 강바닥이 드러나면 원님의 진두지 위아래 강계 백성 남정례를 모두 동원하여 아름들이 낙낙 장성을 베어와 널찍하게 교각을 세우고 통나무 상판을 얹어 꺽쇠를 박아 우마차가 지나가도 끄떡없도록 다리를 세워놓지만 이듬해 장마철이면 또 속절없이 무너진다. 원님이 국리 끝에 평양 감사의 승인을 받아 돌다리를 놓기로 했다. 조정의 지원을 받고 강계 백성들에게 세금을 쥐어짜고 부자들에게서 특별원금도 받았지만 1년이 지나자 교각도 다 모세웠는데 공사자금이 바닥났다. 함경도 일대에서 모인 석공들은 몇 달째 봉구경도 못한 채 임시 거쳐 움막집에서 나오지 않고 또 한 무리는 식구들 굶어죽는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버렸다. 장깨가 똑똑 떨어지는 이방이 묘안을 짜내자 원님이 무릎을 쳤다. 복권을 발행하자는 것이다. 십전짜리 복권은 불티나게 팔렸다. 1등 당첨자는 팔자가 고쳐지게 되었는데 원님이 욕심이 생겨 추첨을 할 때 사기를 쳤다.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인 동원 마당에서 1부터 10까지 적힌 달걀을 바구니에 담아두고 원님이 검은 띠로 눈을 가린 채 손수 달걀을 집어내니 1등 당첨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뛰어나왔다. 나중에 귀숭숭한 소문이 돌았다. 달걀 10개의 표시를 해뒀다는 것이다. 아직도 뜨끈뜨끈한 삶은 달걀 작은 밥풀을 붙여놓은 달걀 오래 방치해 수문이 증발해서 가벼워진 달걀 눈은 가렸지만 원님은 촉감으로 번호를 알아냈고 1등 당첨자는 이방의 조카로 당첨금은 원님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복권이 탈리지 않았다. 이방이 또다시 묘안을 짜냈다. 관에서는 손을 떼고 사설 복권을 허용해서 복권 판매대금의 일화를 다리 공사비로 떼자는 것이다. 이제의 밝은 황첨지가 복권 판매를 시작했다. 관인이 지킨 복권은 순조롭게 팔려나갔는데 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배당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배당금 칠하를 내걸고 최생원이 복권 판매를 시작했다. 여기저기 복권 판매소가 문을 열었다. 1등 당첨 상금 경쟁이 붙었다. 나락 50석 황소 1마리 돈 천량 비단 100필 강개 고울이 온통 복권 열풍에 휩싸였다. 꽃피고 새 우는 춘삼을 어느 날 강개의 저작거리가 헌해졌다. 가마 한 대가 서더니 번쩍이는 공단 장옷을 걸친 천하일색에 우아한 여인이 사뿐히 내리고 한여 둘이 뒤따랐다. 서른 이쪽적적인 부티나는 농염한 여인이 사방을 둘러보며 생긋 웃자 문 남성들이 침을 흘렸다. 이튿날 여인은 저작거리 모퉁이 목 좋은 곳에 복권 판매소를 열었다. 이상한 것은 1등 당첨 상금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2등 당첨 상금도 그냥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상품이라고만 공표했다.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추천날이 되었고 1등 당첨은 이진사가 되었다. 이진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1등 당첨 상품은 뭐요? 소첩입니다. 이튿날 강개 고울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진사가 하룻밤에 다섯 번을 오르고 동창이 밝았을 때 코피를 쏟았다고 2등 당첨 상품은 하녀였다. 1차를 성황리에 마감하고 2차 복권 판매가 시작되자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심리나 늘어섰다. 추천날 1등 당첨자는 이럴 수가 15살 처녀였다. 3년 전에 어머니가 이승을 하지 지난달 탈상을 하고 호라비로 사시는 제 아버지께 1등 당첨 상품을 드리려는 처녀였다. 천석군 부잣집 외아들 강초시는 제 아버지 강진사 빈서 앞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했다. 아버지 강진사가 외아들에게 평생을 두고 걸었던 급제의 기대를 끝내보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한 것이 강초시의 가슴을 미워지게 하는 것이다. 구일장을 치르고 강초시는 이방 저방 쌓여있는 책이란 책은 모조리 마당에 꺼내놓고 불태워버린 후 주막으로 가 술만 퍼마셨다. 사람이 변해버렸다.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오면 조신한 부인을 두들겨 패기 일쓰고 그토록 귀여워하던 7살 딸도 곁에 오지 못하게 했다. 노름판에서 운전 옥답 대여산 마지기 논문서가 하룻밤에 날아갔다. 기생집 대문을 걸어잠그고 기생 일곱을 끼고 술을 마시고 기생 설중 매워 첩 살림도 차렸다. 어느 날 또 논문서를 가지러 집에 왔을 때 부인 민씨가 울면서 막자 죽일 듯이 때리고 밟아 딸이 울면서 제 아비 다리를 부둥켜 앉자 어린 딸도 차서 처마 밑으로 떨궜다. 그 와중에 부인 민씨는 도망쳤다. 그 길로 부인 민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끊겼다. 강초 씨는 척 설중 매를 집으로 데려와 안방에 앉혔다. 일곱 살 딸 명진 이는 앞이 캄캄 했다. 엄마 옆에 자던 명진 이는 골방으로 쫓겨났다. 엄마가 보고 싶어 밤새 울고 나면 눈이 퉁퉁 부어 아침을 맞았다. 캐모의 후박이 시작되었다. 안방 이불 정돈해라. 마루 닦아라. 신발 씻어. 원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명진 이는 한여가 되었다. 언제나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 강초 신은 명진 이가 우리 엄마는요? 물어보면 내 엄마 여기 있잖아 하며 캐모를 가리켰다. 공주처럼 예쁘던 명진 이는 몇 달 사이에 거지처럼 얼굴이 더러워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은 거칠어지고 옷은 백국물이 흘렀다. 한여까지 명진 이 알기를 발가락의 떼처럼 여겨 물 기러오너라 아궁이에 불 지펴라 부려먹기 시작해 집안에 천덕 꾸러기가 되었다. 강초 신은 첩을 집에 들여놓은지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기생에게 반해 딴 살림을 차렸다. 개모가 그 집에 가서 살림살이를 부수며 난리를 치고 오자 그날 밤에 집으로 들어온 강초 씨가 개모를 작살내더니 이튿날부터 발길을 끊고 조상 재산날에만 집으로 왔다. 강초 씨한테 당한 개모는 화풀이로 명진 이를 더더욱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일곱 살 명진이가 하루종일 일을 한토라 부투막에 서서 저녁 수저를 놓자마자 골방에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었다. 초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 삼경이 기울었을 때 깨어나 쉰밥을 먹어 배탈이 났는지 통시에 가서 쪼그리고 앉았다. 그때 뒷담 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살짝 나서 일어나 문틈으로 봤더니 시커먼 사람 형체가 두리봉 거리다가 고양이 걸음으로 사뿐히 마루에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진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꼼짝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쾅쾅 거리던 가슴을 가라앉히고 통시에서 나와 골방으로 가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 죽어 나 죽는다고 바로 그때다. 문을 활짝 열며 우리 어머니 죽이는 놈이 누구야? 다듬이 빵망이를 든 명진이 뛰어들어가 벌거벗은 채 괴물을 죽이려고 그녀를 올라탄 번들거리는 죽놈의 머리를 때렸다. 옷을 옆구리에 끼고 푸를 덜렁거리며 걸음아 나 살려라 죽놈이 도망쳤다. 안방문을 꼭 잠그고 코빼기도 안 보이던 계모가 3일 만에 나와 생글생글 웃으며 명진이에게 이거 짓는 데 3일 걸렸다면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익혀주며 아버지 도둑 도둑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귀속말을 덧붙였다. 명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명진이는 다시 공주님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아버지가 왔을 때 명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진이는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 한량 셋이서 매사냥을 다녀왔다. 장끼 4마리를 허리춤에 깨차고 눈가리개를 채운 날렵한 매를 어깨 위에 얹고 흑마 백마 각자 제마를 탄 한량 셋이 종로통을 지나자 어가 행렬만큼이나 구경꾼들의 시선을 잡아당겼다. 그들이 명월관 앞에 다다르자 말발굽 소리에 벌써 기생들이 우르르 벗어발로 뛰쳐나왔다. 술상을 가운데 두고 세 사람이 기생을 둘씩 끼고 앉으니 금방이 꽉 찼다. 형님 피를 본 김에 도원결에 아니 명월결에 합시다. 넘어져 코피가 난 큰형은 코마개를 빼고 새끼 손가락을 콧구멍에 넣었다가 피 묻은 손가락을 술대접에 씻었다. 둘째는 갈아붙인 무릎에 피 딱지를 떼어 술대접에 넣고 셋째는 장기를 잡으러 가시덩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손가락이 질려서 나온 피를 술대접에 씻었다. 칼로 손가락을 살짝 빼어 피 몇 방울 받는 것이 겁이 나 이렇게 피를 모은 졸장 졸장 부들은 그걸 나누어 마시며 결의 형제를 했다. 셋 모두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 첫째 유초 씨는 스물일 거부로 도승지의 아들이여 한 살 아래 둘째 이진사는 참판의 아들이다. 둘째보다 두 살 아래인 김도령은 아직 총각으로 아비가 의정부 정의품인 지이금 부사다. 그들은 비로소 형제를 맺어 한평생 살아가며 기쁨과 슬픔 고난과 환희 실패와 성취를 함께 나누기로 굳게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슬픔과 고난 실패를 함께 나눌 기회는 한 번도 없었다. 오로지 기쁨 환희 성취뿐 이었다. 호구한 날 좋은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감노주를 마시며 어여쁜 기생의 치마를 벗기고 그런 것이 시들해지면 매사냥을 나가든가 산천경계를 유람했다. 그런 그들에게 쾌청한 날만 펼쳐지지는 않았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지난 겨울 명월관에 새로 들어온 아이 이생의 머리를 얹어준 둘째가 밤이고 낮이고 기생과 금침 속에서 뒹굴더니 모진 곡불이 걸려 본가로 돌아왔다. 부인 윤씨는 질투를 하지 않았고 곁으로 돌아온 남편을 극진히 모셨다. 부인 윤씨의 친정아버지는 판서로 가문으로 치자면 친정이 시집보다 두어 계단 위에 있다. 윤씨는 천하일세계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회처리를 맞아가며 글공부를 했고 어미로부터 배운 사군자는 솜씨가 뛰어나 장안에 이름이 알려졌다. 남편 이진사가 주색잡기에 빠져도 한 번도 끓는 속을 내색하지 않고 말없이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었다. 이진사의 곡불이 폐렴으로 전이 돼 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자 의영재인 유초시와 김도령은 이진사 집에 살다시피 했다. 영하다는 의원은 다 왔지만 백약이 무효 이진사의 병은 기포만 갔다. 이진사의 의영과 의 동생은 어디서 구했는지 산삼이다. 웅담이다. 사양을 손수 다려서 이진사에게 먹였다. 그러나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양손을 의형재와 잡고 이승을 하직했다. 장례는 물론 사식구제 백일제 유초시와 김도령은 가족처럼 상복을 입고 복을 했다. 3년 만에 탈상을 했다. 꽃피고 새우는 어느 봄날 유초시는 외나이로부터 고기고기 접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날 저녁 바로 말을 타고 무학재를 넘어 외딴 주막집에 들어가 깊숙이 자리잡은 객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장옷을 입은 여인이 후 호롱불을 끄자 유초시와 여인은 부스럭부스럭 옷을 벗고 뒤엉겼다. 여인의 숨 넘어가는 소리 발전기 고양이 소리 여인의 감창이 요란한데 비해 유초시는 덤덤하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유초시가 무겁게 한마디 했다. 제수씨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왜지요? 저는 유부녀 짜릿한 관계를 좋아하지. 과부와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를 뒤로 하고 주막을 나온 유초시는 말을 타고 성안을 향해 달려갔다. 어느 날 김도령도 쪽지를 받았지만 가지 않았다. 형수님은 눈치코치도 없어. 내가 과부 상대하게 생겼어? 꼬리가 길다가 들통이라도 나면 큰형님한테 맞아 죽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뒤로는 산이 병풍을 두르고 남향으로 문전옥답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다. 그너머 마르지 않는 강이 승천하는 용처럼 휘돌아 흐르니 이 마을이야말로 배산임수 천하명당이다. 백여호가 사는 이 마을을 사람들은 권세마을이라 부른다. 초가 한 채 없이 날아갈 듯 처마 끝이 용틀이 많은 기와집들이 질비하니 왕궁처럼 웅장한 이 마을 암흑의 신의 집성천이 배출한 인걸은 두 손으로도 다 꼽을 수가 없다. 좌의정이 나고 도승지와 판서가 수두룩하니 참판은 명암도 못 내밀 처지다. 지금도 왕궁엔 이 권세마을 출신들이 서로 이끌고 밀며 권력의 한축을 이룬다. 코울 사또가 부임하면 맨 먼저 이 권세마을로 달려와 어른들에게 무릎이 까질 정도로 인사를 했다. 글 읽는 소리, 폭기침 소리뿐인 이 양반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동구밖 나루토에 주막이 생기고부터다. 도저히 주막이 들어설 자리가 아닌 곳에 주막이 들어앉았다. 주막이란 오가는 사람이 많은 길목에 자리잡는 법인데 이건 나루토는 오직 백유호가 사는 권세마을 사람들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 7일 장날에 심리 박처작거리로 가는데 한가롭게 이 나루토에서 술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주막집 자체도 볼품이 없었다. 어부가 살다 버리고 간 초와 상간에 엉덩이 겨우 붙일 텐마루와 부엌이 전부다. 권세마을 양반들이 가끔씩 들락거렸다. 이 주막집의 장사 방법은 독특하다. 워낙 좁은 집이라 서너명만 와도 텐마루에 걸다 앉아 선술집처럼 대포잔을 제낄 수밖에 없지만 혼자 오는 손님은 정중히 방으로 모셔 술상을 차리고 살인문을 잠가버리는 것이다. 두리봉거리며 혼자 오는 손님이 늘어난 것은 제대로 안방에 앉아 술상을 받겠다는 뜻보다 주무와 수작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흉계가 깔려 있었다. 스물여섯 일곱쯤 보이는 주모는 얼굴에 수심이 살짝 깔렸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한 고운 얼굴에 기품이 있었다. 이것저것 색주집을 떠돌아다니던 삼패 기생이나 들병이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소적새가 우는 봄날 밤에 암흑의 대감의 장손자가 주모와 단둘이 대작을 하다가 주모를 쓰러뜨렸다. 주모의 저항은 크지 않았다. 원매무새를 고치며 도련님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술장사를 하지만 제 몸을 함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를 소문내시면 샛내는 이 은장도로 숨을 끊겠습니다. 대감의 장손자는 감격했다. 수산한 가을 바람이 불 때 주막은 문을 닫고 주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로 주모를 봤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대감의 장손자가 의원을 찾았다. 몇 달 전 귀뒤에 아무 감각도 없는 사마귀 같은 게 몇 개 나더니 이젠 진물이 나고 입속도 헐고 손발도 의원은 보더니 그런데 매더X 걸린 사람은 대감의 장손자뿐만이 아니다. 권세마을 모든 남정뇌가 걸렸고 그 부인들도 다 걸렸다. 청미래 덩굴에 부리를 삶아 먹는다. 수은한을 먹는다. 청산가리 연고를 바른다. 별짓을 다해도 낫는 사람이 없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코가 내려앉고 내장이 녹아내리고 미친 사람이 나타나고 그 뿐인가 기영아가 퇴원하기 시작했다. 사또의 명을 받아 의원이 역학조사를 해보니 권세마을 양반님들 하나같이 주막집 주모와 살을 섞었다. 의원은 판서땡 늙은 행랑 아범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21년 전 그해 겨울 암흑의 승지 댁 집사가 소차를 가지고 한양에 다녀왔더니 마누라가 목을 매 숨져 거적댁이로 덮여있었다. 눈이 뒤집힌 집사가 낫을 들고 승지 댁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자 한통속 마을 일가 친척들은 도리어 집사를 묻고 사형을 가했다. 집사도 죽었다. 일곱 살 난 딸이 거지가 되어 이집 저집 굴뚝을 안고 그해 겨울을 나더니 이듬해 봄 어디론가 사라졌다. 행랑 아범이 말했다. 나루터 주모를 한 번 봤구먼요. 그 아이가 틀림없어요. 의원이 하늘을 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매관 매직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뜻 맞는 선비들과 시를 짓고 술잔을 기울이며 세월을 낚는다. 풍채 좋고 입이 무겁고 온화한 인품으로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수많은 소작인들도 강진사를 하늘처럼 우러러본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소작인들이 갖고 오는 나락가 말을 적다고 호통쳤던 집사가 강진사에게 불려가 주는 대로 받으라고 우지람을 들었다. 한 번은 참모꽃님이 숭룡을 들고 사랑방으로 갔을 때 식사를 하던 강진사가 딱 볼을 씻고 두 손으로 입을 감쌌다. 너무 놀란 꽃님이 뜨거운 숭룡 그릇을 떨어뜨렸다. 입에서는 깨진 어금니가 나오고 바지는 숭룡에 젖었는데 그 와중에 강진사는 꽃님아 앞으로는 볼비빔밥을 하지 말아라. 내 식성에 맞지 않구나라고 웃으며 농담을 했다. 부자의 인물 좋고 덕 많은 강진사에게도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으니 바로 자식이다. 삼신할미에게 빌고 방방곡곡 용하다는 의원을 찾고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해도 강진사 부인 임계댁에게 태기는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임계댁은 꽃님을 불러앉혀놓고 긴 한숨을 토했다. 꽃님아 내가 강씨 문중에 시지바 이 집대를 끊게 생겼구나 나를 좀 살려주고 이 집도 살려다오 이튿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꽃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꽃님이 뒤뜰 별당으로 거처를 옮기고 밤이면 강진사가 별당으로 가 합방을 하기 시작했다. 보름에 한 번쯤 안방을 찾던 강진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을 별당에서 지세웠다. 임계댁이 뒤꿈치를 들고 고양이 걸음으로 뒤뜰러가 별당 들창문 아래서 귀를 세웠다. 꽃님아 음향의 조화가 이렇게 오묘한 줄 몰랐구나. 나으리 초첩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으리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니 황소가 진흙돌에 발이 빠졌다가 떼는 소리 자지러지는 감창 임계댁은 질투에 몸을 떨며 안방으로 돌아갔다. 18살 꽃님은 꽃처럼 피어났다. 17년 전 어느 날 아침 임계댁 친정집 대문 밖에서 강고에 쌓여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왔을 때 임계댁은 10살이었다. 이제 임계댁의 몸종이 남편의 시바지가 된 것이다. 꽃님의 달거리가 끊기자 임계댁이 그녀를 참모방으로 보내고 강진사의 발길도 끊었다. 입떡이 시작되고 몇 달 뒤 꽃님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꽃님의 젖을 문식안 외에 애기는 강진사의 품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렇게 해가 바뀌어 애기의 돌이 가까이 다가왔다. 임계댁이 꽃님이에게 돈꾸러미를 주며 집사를 따라 장에 다녀오라 일렀다. 생전 처음 장에 가보게 된 꽃님은 가슴이 폭차올랐다. 20리 밖 장터 가는 길은 고개를 두 개나 넘어야 한다. 임계댁 친정 먼 친척인 집사는 빈 지게를 지고 꽃님은 뒤를 졸졸 따랐다. 좀 쉬었다 가세. 집사가 바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는데 그곳은 길이 없는 외딴 숲속이다. 집사가 이어 입을 열었다. 꽃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게나. 품에서 시퍼런 송칼을 꺼내더니 꽃님의 댕기머리를 싹둑 잘랐다. 꽃님이 부들부들 떨며 털썩 주저앉자 집사가 말했다. 어디로든지 멀리 떠나게. 두 번 다시 나타나면 잔해도 끝이고 나도 끝이네. 그날 밤 강진사가 인계댁에게 물었다. 꽃님이는 어디 갔소? 넉넉하게 전대를 채워 멀리 보냈습니다. 나으리와 제가 굳게 약속한 대로 강진사는 밤새 허늦게 울더니 술로 세월을 보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한 여승이 고깔을 깊이 쓰고 강진사 댁에 탁발을 왔다. 마당에서 또래들과 놀던 강진사 아들이 쪼르르 달려가 여승의 손을 잡고 코깔 속에 얼굴을 쳐다봤다. 사랑방에서 그 모습을 본 강진사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여승은 강진사의 아들을 꼭 껴안아 보고 선 바람처럼 사라졌다. 허진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문전옥답을 다 팔아먹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색주집으로 노름판으로 떠돌아다니는 한심한 파라코다. 부인은 진작에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려 허진사 혼자 사니 기니 건너뛰기를 밥먹듯이 해 비쩍 마른 손가락이 더 길어졌다. 그런 허진사가 여 며칠 사이 바빠졌다. 동네 서당 훈장님이 이승을 하직해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전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죽고 나자 빈소를 이다만 아이고 아이고 게을러 빠진 파라코가 어인 일로 이 구준일을 도맡았을까 재치로 들어와 아직도 젊은 훈장 미망인에게 눈독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굵은 제복에 죽장을 짓고 허진사가 상주 노릇을 하더니 삼일장을 지내고 출상 허진산의 뒷산이 장지가 되었다. 허진산의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사십 구절을 지내고 허진사의 은근한 압박에 훈장 미망인은 탈상을 했다. 서당으로 쓰던 새집을 비워주고 나니 앞이 캄캄하던 차에 허진사가 찾아와 형님께 마지막 문병 갔을 때 형님이 제 손을 잡고 형수님을 부탁한다 하셨소 제 집으로 갑시다. 훈장 부인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키와 틈으로 와송이 무송하고 마당엔 잡초가 허리춤까지 올라왔지만 훈장 부인에겐 감지덕지다. 훈장 부인이 몸을 사렸지만 보름제 되는 날 비오는 밤에 술취한 허진사가 밥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온 훈장 부인 손목을 잡고 호롱불을 껐다. 훈장도를 제목에 대고 왕강하게 저항할 처지도 아니어서 못 이기는 척 쓰러졌는데 훈장 부인이 깜짝 놀랐다. 훈장 과는 너무나 달랐다. 한 달에 한 번 꼴이나 되었을까. 술 한 잔 걸친 날이면 아흠아흠 혹기침을 해대며 천천히 의관을 벗어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겁적걱적 사타구니만 더럽혀놓고 빅스러지는 건 그래도 다행. 집 위에 해삼처럼 아예 서지도 않아 술핑계대기 일수이던 훈장이었다. 허진사는 색쥐집에서 갈고 닦은 화려한 솜씨로 서른여섯 살 훈장 부인을 한 번에 다섯 차례나 까무러치게 만들었다. 생전 처음 접해보는 희한한 자세에 훈장 부인은 숨이 막혔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훈장 부인 응골댁을 극락으로 보내주더니 발길을 딱 끊었다. 초저녁부터 뒷무를 하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허진사는 안방을 찾지 않았다. 깊고 푸른 동굴 속에서 수십 년 잠자던 정욕을 깨워놓고선 본체 만체하니 응골댁은 조바심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다. 그때 허진사가 나타났다. 형수님 아침부터 빚쟁이가 오는 걸 맞지요. 먹고살 끼를 찾아야겠소. 그날 밤 오랜만에 응골댁은 사지가 노긋노긋하게 회포를 풀었다. 허진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불속에라도 들어갈 판이다. 허진사 집 아래 제가 주막이 되고 응골댁은 주모가 되었다. 손님이 들끓자 주머니가 두둑해진 허진사가 제 보릅 개주나 강 건너마을 청상 과부를 깨워 금강산으로 유람을 갔다. 홧김의 서방직이라 주모 응골댁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객방 손님에게 눈을 감고 치마를 벗었더니 캐오값으로 열량을 쥐어주는 게 아닌가. 온종일 술 팔아 국밥 팔아 남긴 이문보다 힘들이지 않고 짜릿한 재미도 곁들여 번 돈이 더 크자 응골댁은 깜짝 놀랐다. 한 달여 만에 돌아온 허진사가 음골댁에게 청천벽력을 췄다. 제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봉헌마당에 서게 되었다. 사또가 자처지종을 다 듣고 나누고 허진사는 듣거라. 사실은 관계가 아니라면 주모가 살짝살짝 해욕값을 버는 것에 내놈이 시비를 걸 필요가 없느니라. 허진사는 음골댁에게 이날 이때껏 합방 한나를 계산해 해욕값을 지불하라. 허진사는 털썩 주저앉았다. 결국 허진사는 곤장 스무대를 맡고 아래채는 음골댁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막 시러미가 폐병에 걸려 노첨지로 부터 장리사를 빌려다가 병을 고쳤지만 온 식구들 목줄이 걸려있는 논새마지기 밭두마지기는 노첨지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늙은 노첨지가 논새마지기 밭두마지기를 돌려주고 꽃다운 열일곱 막시리를 사와서 재취로 들여놓았다. 흑단 머리에 백옥같은 살결 또렷한 이목구비에 아직도 솜털이 가시지 않은 꿈 많은 이팔 청춘 막시리 줄줄이 어린 동생들 배 굶기지 않겠다고 제 어미 눈물을 닦아주고 제 발로 노첨지에게 간 것이다. 노첨지 내 식구들은 단추라다. 막시리와 동갑내기인 노첨지의 무남동료와 우람한 덩치의 총각 모습이 가족의 전부다. 낯선 집에 안주인으로 들어온 앳된 막시리 눈에는 모든게 아리송하기만 하다. 노첨지의 딸 홍심이는 막시리에게 엄리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막실댁이라 부르다가 노첨지에게 혼줄이 나고도 여전히 막실댁이다.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수밀도 엉덩이를 흔들며 마실 다니는 모습엔 바람기가 솔솔 풍긴다. 허우대가 멀쩡한 머슴 억새는 남의 눈을 피해 홍심이 엉덩이를 툭툭 치는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천하의 노랭이 노첨지가 7년째 세경 한 푼 주지 않고 억새를 머슴으로 부려먹는 데는 그럴듯한 낚시밥을 던져놔야 하는 것이다. 외동딸 홍심이 18살이 되면 억새와 혼례를 올려주겠노라고 철석같이 터이다. 52살 노첨지는 꽤만 똑똑 허르지 몸은 벌써 노인이라 거름한 바소쿠리 지결을 지고 일어설 힘도 없어 머슴을 들였는데 세경 주기는 아까워 딸을 주겠다고 약조를 해버렸다. 그때가 딸 홍심이 포올리게 열 살 때라 8년이나 세월이 남았으니 그 사이에 무슨 수를 써서 쫓아내겠지 했는데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매년이면 홍심이가 벌써 열여덟 살이 되는 것이다. 노첨지는 큰 부자는 아니다. 넌 스무마지기 남짓에 밭이 열두마지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중농 집안이다. 하기야 넌 스무마지기 밭 열두마지기가 어디 적은 재산인가 노첨지가 움켜지고 있는 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은 세 갈래다. 첫째는 무남독녀 홍심이요. 둘째는 노첨지의 마누라가 된 막시리.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박물장수다.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반질반질한 박물장수는 억새가 들에 나간 사이 홍심이 방에 들어가면 길길 호호호 나올 줄을 모른다. 막시리는 영악스럽다. 친정에 논 세마지기 밭 두마지기 찾아주고 곧다운 청춘을 삭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노신의 족부에 이름을 올려놓고선 노첨지가 빨리 이승을 하직할 날만 기다렸다. 방법은 하나 노첨지의 길을 빼는 것이다. 매일 밤 온갖 기교로 노첨지의 진을 빼니 인삼녹용을 쏟아부은 들 백연엘 재간이 있겠는가. 노첨지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더니 마침내 딱딱 고쟁이가 되어 들어누웠다가 석 달을 못 넘기고 저승으로 가버렸다. 홍심이가 아버지 상을 치르고 가만히 돌아가는 꼴을 보니 팔장만 끼고 있을 게재가 아니다. 막시리가 족포에 제 이름을 올린 것을 알았고 또 내년이면 머슴 억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홍심이가 제 아버지 사랑방 다락에 올라가 궤짝을 열어보니 일곱마지기 논문서와 내마지기 방문서만 남아있었다. 막시리 선수 친 걸 알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일을 가는 것 뿐이다. 홍심이는 막시리가 남겨준 그것만 챙겨 박물장수와 멀리멀리 도망쳤다. 억세는 닥졌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울고불고 땅을 치는데 막시리 그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따라주며 억세씨 7년치 세경을 받아 이 집을 떠날테요? 아니면 가시버시가 돼요 여기서 살테요? 가시버시? 누구와? 나와. 장마가 시작되려나 지난 밤에 큰 비가 왔다. 두 달 전 장례를 치르고 주인집 오진산의 산자락군머리에 땅 한평 얻어서 아버지를 묶고 올려놓은 봉분이 걱정돼 필동이는 먼동이 트자마자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발 밑에 겨울은 으르렁거리고 흙탕물이 휘돌아 묘토를 갉아먹어 관이 삐죽이 드러났다. 정신없이 삽질을 하는데 오프사사살아 어후사사살려 필동이 돌아보니 황톤물 금류에 노인 하나가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 필동이는 물에 풍덩 끼어들어 주먹으로 노인의 얼굴을 쳐서 기절시킨 후 그의 멱살을 잡고 함께 금류에 휩쓸렸다. 둘은 금류 속으로 사라졌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다가 사지에서 빠져나왔다. 기운이 속 빠진 필동이가 개울과 벌밭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땅마른 체구의 노인네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필동이 발치해서 아직도 기절한 채 몰어 누워 있었다. 필동이 숨소리가 잦아질 즈음 노인네가 정신을 차렸다. 기운을 차린 필동이가 노인을 돌아볼 대로도 없이 벌떡 일어나 제 아버지 묘토로 달려가자 노인도 따라갔다. 필동이가 제아비 봉분을 수습할 때 깨재재한 노인은 주머니에서 뭔가 끄집어내 그걸 보며 묘토 주위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필동이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땀을 훔치자 그 옆에 앉았다. 젊은이 내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네. 어쩌다가 빠졌어요? 물속에 살짝 잠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호우 노인네가 한숨을 토했다. 서로 얘기가 오가며 상대방을 알게 되었다. 필동이는 천석군 부자 오진산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집사여 노인네는 풍수지리에 환상까지 보는 지관이다. 여기가 선친의 묘처럼 말이지. 끌끌끌. 노인네는 혀를 찼다. 그날 밤에도 부슬부슬 비가 왔다. 삼경 무렵 시룩같은 어둠을 뚫고 두 사람이 필동의 선친 묘지에 다다랐다. 봉분을 파헤쳐 관을 꺼내더니 모찌랑관 뚜껑을 열어 시체를 꺼내 가만히 해놓고 관 뚜껑은 덮어 빈관을 제자리에 놓고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다. 노인네가 앞서고 제 아비 시신을 구겨놓은 가만히를 지게에 짊어진 필동이 뒤따랐다. 개월을 따라 상골짜기까지 20여러나 올라왔다. 올라왔을까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노인네가 꽂혀있던 말뚝을 뽑았다. 쉴 틈도 없이 말뚝짜리 땅을 파 호리춤까지 깊어졌을 때 지게 위에 가마니를 놓고 흙을 덮은 후 조심스럽게 떠냈던 풀을 덮어 병지로 원상 복구했다. 노인네는 뽑은 말뚝을 위쪽으로 열걸음쯤 되는 지점에 박았다. 빗줄기는 쉼없이 쏟아졌다. 이튿날 비가 그치고 아침해가 떠올랐다. 김참판 선친의 상여행렬이 만장기 물결을 이루며 개월을 따라 올라가다가 상골짜기로 꺾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김참판의 숙부가 고개를 캬옷하며 지관어른 이 자리가 맞소? 노인네가 폐철을 꺼내보더니 말뚝이 그대로 박혀있잖소. 땅을 파고 하관을 하고 곡소리가 상골짜기를 꽉 채우고 상두꾼들의 어달꾸야 합창이 점점 가늘어지며 지관 노인네의 하산 발걸음은 빨라졌다. 그 후 필덩이는 오진산의 집을 나와 지관 노인네를 따라다니며 풍수지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십여 년이 흘렀다. 노인네는 백발이 성성해 당나귀를 타고 다니고 필덩이는 오십줄에 접어들었다. 그날도 산세를 보다가 필덩이가 물었다. 천하 천하 명당자리에 선친을 묻었으니 내 인생 후반 팔자가 확 펴진다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당나귀 곧비나 잡고 있으니 노인네는 껄껄 웃으며 일간의 자네 아들이 어사화를 쓰고 자네를 찾을 걸세. 필덩이는 따라 웃으며 내게 무슨 아들이 있다고 허허. 며칠 후 정말 백마를 탄 헌헌장부가 어사화를 쓰고 필덩이에게 큰조를 올리며 아버님 소자 인사 올립니다. 천하의 바람둥이 오진사는 벌써 죽었지만 이 여자 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열 명도 넘었다. 본처의 아들 셋 중 막내 아들이 바로 필덩이 빗줄인 것이다. 넓은 미간 긴 인중이 때 닮았다. 지필묵 장수 우생원이 어느 날부터인가 화공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저작거리 화상들이 몰려있는 곳에 제 그림을 들고 나타난 우생원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모든 화상들이 외면하는데 어느 직구준 화상이 우생원을 놀리며 그림이나 한번 보자고 두루마리 족자를 펼쳤다가 타개가 뒤집어지도록 폭소를 터뜨렸다. 감나무 가지에 걸린 금음딸 그림이다. 우생원 달을 그리려면 둥근 만어를 그리든가 새로 태어나는 초생 딸을 그려야지 기울어지는 금음딸 딸을 그려놓으면 누가 사가서 자기 집 벽에 걸겠는가? 그림도 그림도 조잡하기 작이 없었다. 어르신 전시나 좀 해주세요. 팔리면 어르신이 칠을 먹고 제게는 산만 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백량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화상과 시중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우생원은 사라졌다. 화상은 어이가 없었다. 행세께나 한다는 화공들의 그림값이 삼 사십량 하는데 백량 이하로는 팔지 말라니 양심껏 지필묵장사나 할 것이지 보령 벼루를 단주명연 마작행이라며 바가지를 씌우다가 사기죄로 옥살이를 하고 나오더니 머리가 돌아버렸는갑네. 화상은 두루마리 족자를 걸지 않고 둘둘 말아 구석에 처박아 버렸다. 한 달쯤 지났을까 황금 교자를 타고 온 부티나는 영감님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화상 가게에 들어와 이 그림 저 그림 을 보며 모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고개를 젖더니 구석에 말려있는 족자를 펼치다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세상에 둘도 없는 독특한 화풍이야. 주인장 이거 얼마요? 화상은 난감해졌다. 백량이라고 말하면 귀사대기를 맞을 것 같고 크게 낮춰서 말했다가 진짜로 사가면 우생원한테 생돈을 물어야 할 판이라 망설이다가 웬 미친놈이 이걸 맡기고 백량을 받아 달라지 뭡니까? 웃으면서 말하자 열량만 깎아주시오 하면서 구십량을 내고 보물덩어리를 주운 양 금흥딸 금흥딸 족자를 품속에 놓고 가마를 타고 가버렸다. 우생원이 이 마을에 산다고 했지. 화상이 거금 구십량을 허리에 차고 사리꼴을 숨차게 오르고 있었다. 우생원 내 사림문을 열고 들어가 우화공 이것 좀 보시오. 단번에 우생원을 대하는 말시부터 달라졌다. 금흥딸 그려놓은 것 더 없소이까? 화상은 그림 세 점을 들고 갔다. 매화위에 걸린 금흥딸 눈을 덮어쓴 노송위에 걸린 금흥딸 절간 처마위에 걸린 금흥딸 화상이 금흥딸 그림을 가게에 걸어놓자 비단 장옷을 입은 부인이 사가고 도포를 입은 부자가 백마를 탄 선비가 불과 보름 사이에 모두 사갔다. 장안에 금흥딸 그림 돌풍이 불었다. 금흥딸 그림 값이 띄기 시작했다. 저작거리 왈패들인 우생원 아들 셋은 이 거울 저거울에서 입에 풀칠하기 바쁜 화공들을 데려와 이방 저방 이웃 집방도 빌려서 그들을 처박아 넣고 금흥딸 그리게 했다. 다른 다른 화공들이 그린 그림 아래 우생원 의 낙관을 찍어 화상들에게 뿌렸다. 우생원은 화상들에게 금흥딸 그림 한 점에 200량씩 받고 팔면서 그림을 그린 화공들에겐 5량밖에 주지 않았다. 젊은 화공 하나가 내 굶어 죽어도 이 짓은 못하겠다며 왈패 아들 셋이 지키는 사뭄한 경비를 뚫고 도망쳐 나가 사또에게 고했다. 포졸들이 잡아온 우생원을 보고 사또가 내놈은 가짜 벼루를 명품이라고 속여 사기죄로 옥살이를 한 놈이 아니냐 권장 몇 대에 우생원은 다 털어놓았다. 처음에 황금교자를 타고 와서 90량의 금흥딸 그림을 사간 사람 그 후에 또 세 점을 사간 사람들 모두가 우생원의 사주를 받은 바람잡이였다. 우생원은 권장 서른대를 맞고 옥에 갇힌 몸이 되었고 빨패 아들 셋은 볼뿔이 흩어졌다. 몇 년이 흘렀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우생원은 옥사하고 잠적한 아들 셋의 수배령이 해제되었다. 새벽에 뜨는 수천여 눈썹 같은 금흥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달이 아니다. 검은 덩어리 셋이 이쪽 저쪽에서 오다가 사리꼴 어귀에서 서로 만났다. 한 놈은 술주정 뱅이 또 한 놈은 노룡곤 나머지 한 놈은 도둑놈이다. 우세원의 제 아들이다. 사늘한 하늘에 금흥딸이 걸렸다. 도둑놈이 무슨 일인지 날씨가